오, 형, 어떡해. 형, 형. 형, 형. 형, 형. 형, 형. 형, 형. 형, 형. 괜찮으세요? 진짜 다행이다, 진짜 다행이다. 어우, 씨. 맞어, 미스럽네. 내가 조심해야 되는데. 괜찮은데? 진짜 다행이다. 너무 집에서 놨다. 낙법을 살았어. 낙법을 했다고? 낙법, 아이고. 고개, 고개. 괜찮지? 체육인이라 살았네요, 체육인이라. 형, 진짜 조심조심. 촬영할 것도 많은데. 안 돼, 안 돼. 빅기아프. 플러, 플러. 베리, 베리, 웹. 내가 하는 건 좀 위험한데. 산타지도 그렇습니다. 왓츠운스텝. 진짜 넘어진 게 너무 쏙쏙한데 감상하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. 다행이다, 다행이다. 그렇지? 안 다셔서 진짜 다행이고. 그러니까. 우리가 진짜. 근데 그 와중에 알아? 형 카메라도 살리고 목도 살리고 다 살렸어. 이렇게 딱 들고 있더라고. 나도 칭찬해. 해고로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 다행이다, 불행 중 다행이다. 염라대 형은 찾은 거야, 우리? 했겠지. 이 정도 했으면 아니 저기 똑같은 데 5명이 나갔는데. 얘 염라대 형 아니야? 얘 염라대 형 어때? 수 cold. 됐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